안녕하세요. 화학자 정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5번째 원자번호 25번 망가니즈입니다. 상당히 과소평가되지만 예상외로 지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원소인 망가니즈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을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혼동될 수 있는 두 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망가니즈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적 있던 마그네슘입니다. 같은 네 글자에 영어 철자도 비슷하고 원소기호도 언뜻 잘못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이족에 속한 알칼리 토금속 원소였으며 망가니즈는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툴 모두 금속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비슷한 것은 두 원소 모두 자석을 뜻하는 라틴어 마그네스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스는 마그네시아라는 단어에서 또다시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그네시아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리스 중부에는 테살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테살리아는 다큐멘터리나 사진으로 보신 적 있을 성바르람 수도원으로 유명합니다. 계곡 바닥으로부터 무려 373m 높이의 바위 절벽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동방정교의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테살리아의 우측 해안가의 반도 지형이 바로 마그네시아 현입니다. 마그네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마그네시아는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무엇인가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시아의 목동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만물의 본성에 대하여에 관한 사파를 참고한다면 철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양을 돌보던 마그네시아 지역의 목동이 어느 날 안반에 지팡이가 달라붙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철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검은 광석이었으며 이 물질에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은 채광에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연금술이 통용되던 시대였으며 많은 물질은 대응되는 개념으로 작용하거나 구성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대응되는 개념이자 융합될 수 있음의 궁극적인 표현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채굴된 마그네시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됐습니다. 남성 마그네시는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졌으며 여성 마그네시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후 남성 마그네시는 자철석 혹은 자철광으로 알려진 철광석의 일종이었으며 이로부터 자석이라는 용어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여성 마그네시는 연망가니즈광인 파이롤루사이트였는데 회색으로 부서지는 암석이었으며 다른 쓰임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리를 탈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성 마그네시는 이후 마그네시아라 불리게 됩니다. 주 성분은 이산화 망가니즈로 밝혀졌고 말이죠. 회색의 마그네시아는 조금 더 고민해본다면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을 것이라 매우 일차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를 뒤섞으면 회색 가루가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분리하고 보니 두 가지 다른 색상의 혼합이었으며 하얀 물질은 마그네시아 알바 그리고 검은색 물질은 마그네시아 니그레라 부르게 됩니다. 마그네시아 알바라는 명칭은 앞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마그네슘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얀 물질은 마그네슘 산화물이며 검은 물질이 바로 망가니즈 산화물입니다. 마그네슘과 망가니즈는 실제로도 합금을 잘 만들 수 있는 원소들입니다. 유래도 이름도 모두 비슷한 두 원소이니 혼동될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인간에 의한 망가니즈의 가장 오래된 응용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동굴 벽화를 보며 듣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은색은 타고 남은 나무를 이용해 숫 즉 탄소로 그릴 수 있겠지만 다른 다양한 색상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얀색은 탄산칼슘인 방해석을 가루내어 색채를 만듭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은 서로 다른 철의 화합물인 적철광과 갈철광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갈철광을 불로 가열에 구워내면 적철광이 되니 색상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혹은 진한 갈색 부분은 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 망가니즈로 그려졌습니다. 망가니즈가 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만큼 색을 제거하는 데도 작용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염색하는 옷감이나 종이 등이 아닌 무려 유리의 색조절입니다. 지금도 제품에 따라 색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의 색은 이산화 규소 구조 사이에 어떤 종류의 금속 원소 혹은 나노입자를 고정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풍부한 전이금속은 철이었던 만큼 단순히 모래를 녹여 유리를 만들면 녹색의 유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녹색 유리는 특별한 물질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평범한 유리의 색은 녹색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보이는 유리는 무색 투명하다고 인식되죠. 화학적인 예시로 이산화 망가니즈를 투입해 철을 산화시켜 황갈색의 흐릿한 색으로 변화시켜 녹색을 제거한다는 산화환원 반응으로도 자주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리 제작 온도는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이산화 망가니즈는 535도에서 분해를 시작해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유리 제작 시 투입한다면 산소 기포로 불균질한 유리의 형성과 함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리 탈색은 색의 중첩으로 이루어집니다. 녹색의 철 함유 유리와 자주색의 망가니즈 함유 유리의 조합으로 전체적인 색상을 모든 가시광선 영역에서 고르게 흡수하도록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노란색 빛과 파란색 빛을 합쳐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리 탈색 방식 역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녹색 유리에 실증이 난 유리공들이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소량의 첨가물을 넣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망가니즈임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 기능에 따른 별명으로 유리 제작자의 비누 혹은 사포비틀이라 불려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망가니즈라는 물질에 대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연금술사였던 요한 글라우버에 의해서입니다. 글라우버는 황산소듐의 재법을 발견해 이를 글라우버의 염이라 오랜 세월 불려온 적이 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글라우버는 이산화 망가니즈의 화학 반응으로부터 과망간산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공통적인 원소가 존재하며 산화수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한 인물 중 하나는 염소의 발견자로 이야기했던 스웨덴의 칼비렐름 셀레입니다. 셀레의 실험은 유리초자에 시약들을 넣어 반응시키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기체를 돼지 방광에 모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반응 용기 속 물질들은 소금인 염화소듐 그리고 묽은 황산, 마지막으로 이산화 망가니즈였습니다. 화학 반응의 결과는 염소 기체의 생성이었고 이산화 망가니즈 없이는 셀레의 염소 발견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토르베른 베르크만이 이끄는 스웨덴 화학자 그룹은 망가니즈가 원소라 확신합니다. 베르크만 화학자 그룹의 일원인 셀레는 염소 발견과 관련된 이러한 결론을 스토콜룸 아카데미에 제출했고 그해 후반 또 다른 일원인 요한 고틀리브간이 탄소를 이용해 망가니즈를 추출한 데 성공하며 원소 발견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망가니즈라는 원소의 이름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묘합니다. 그 이유는 국문 표기가 낯선 만큼이나 영문 철자에서도 다른 원소에서는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ESE라는 전미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소 명칭에는 규칙이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특별한 광석이나 유래에 의해 먼 과거에 발견되어 이미 널리 통용되어 온 원소 명칭들은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아연을 의미하는 징크나 철인 아연, 은인 실버, 구리인 카파 등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원소들은 일정한 원칙들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IUM 전미어는 금속 원소에 사용됩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비롯해 주기율표의 대부분은 금속인 만큼 IUM으로 끝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예외들도 있는데 금속 원소일 것이라 생각되어 사용된 적 있던 원소들 역시 IUM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시로는 18쪽 귀족기체인 헬륨이나 준금속 원소인 셀레늄 등 몇 종류가 있습니다. ON 전미어는 비금속 원소의 특징입니다. 탄소 그리고 아르곤을 포함해 헬륨 외의 귀족기체들은 모두 ON으로 끝납니다. GEN은 매우 한정적인 종류가 있는데 과거 중요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소들에 대한 사용 예시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17쪽 할로젠을 제외했을 때 두 개의 동일한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만드는 동종액, 이원자, 분자, 비금속 원소들의 특징입니다. 산소, 질소, 수소 단 세 종류가 해당합니다. 방금 할로젠을 따로 빼냈던 것처럼 17쪽 원소들은 INE라는 전미어를 사용합니다. 플로우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모두 같습니다. 이 규칙들은 새롭게 발견되어 명명된 거대한 합성 원소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할로젠에 속하는 117번 원소는 테네신이며 18쪽의 118번 원소는 오간에손입니다. 그리고 그 외 원소들은 평범한 금속 원소들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 IUM이 붙고 있죠. 이 수많은 규칙에서 예외적인 원소를 찾아본다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EN으로 끝나는 텅스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망가니즈입니다. 특히 망가니즈는 원소의 시작광석의 옛 이름이었던 마그네스와 마그네시아로 인해 망가니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는 하는데 망가니움으로 왜 변경되지 않은 것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망가니즈는 전위금속 원소이며 7쪽 첫 번째 줄에 위치해 있습니다. 25번 망가니즈는 25개의 양성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중성자 개수는 30개입니다. 보통은 중성자 개수에 따라 다양한 동이온소가 만들어지지만 안정하게 유지되는 망가니즈는 질량수 55 단 한 종류뿐입니다. 25개의 양성자를 중성하기 위한 25개의 전자는 낮은 에너지부터 원자 오비탈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자가 유사한 에너지 레벨의 오비탈에 채워져 있음은 다양한 산화수의 이온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4s 오비탈 전자가 제거된 2가 망가니즈, 하나의 전자가 더 제거된 3가 망가니즈 이후로도 전자가 계속해서 제거되며 에너지 간격 차이가 큰 오비탈들만이 채워진 형태가 되는 7가 망가니즈까지 다양한 이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바나듐이나 크루뮴이 다양한 색상의 이온 수용액을 만들 수 있었다면 망가니즈는 더욱 다양한 색상이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모든 망가니즈 이온의 색을 관찰해본 경우는 흔치 않을텐데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은 7가 망가니즈 양이온으로 구성된 과망간산 형태입니다. 과망간산 포타슘이라는 강력한 산화재의 형태로 흔히 사용되며 밝고 아름다운 핫핑크 색상을 갖습니다. 이후 산화수의 변화에 따라 옅은 분홍부터 황갈색, 푸른색, 하늘색, 녹색 등 다채롭게 변화합니다. 망가니즈의 산화 상태가 다양한 만큼 사용 분야와 가능성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의 특징으로 망가니즈 화합물은 무기물임에도 효소 작용을 따라서 구현하는 인공효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화된 망가니즈 이온은 난분해성 탄소를 분해해 곰팡이가 더 잘 대사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미생물 생태계의 핵심 원소인 셈입니다. 스티벨라 아키쿨로사와 같은 곰팡이류는 세포 분화 중 세포 외부에 초사나물을 생성하여 잎과 망가니즈 이온을 산화물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망가니즈 이온을 도포한 한천 배지에서 배양하면 중앙접종 지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방사형으로 성장합니다. 이에 대한 원소 분석에서 세포 내에는 아연과 포타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오히려 무언가 새로운 물질이 잔뜩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검은 접촉부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로지 마그네시아 니그레인 이산화 망가니즈이며 이들은 탄소 고정을 돕는 인공효소인 셈입니다. 금속 원소가 생명에 필수적인 만큼 일부 유기체는 철을 비롯해 다른 금속을 먹기도 하는데 망가니즈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관찰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말입니다. 망가니즈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전위금속 원소로서는 철에 이어 두 번째로 풍부합니다. 망가니즈의 산화는 화학적 독립영양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이론화되어 왔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포 외 망가니즈 산화를 호기성 에너지 보존 및 독립영양 이산화탄소 고정과 결합시키는 후보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발견된 것은 망가니즈를 먹고 금속을 칼로리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 발견 과정은 페니실린이나 나일론 등 대발견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연함이기도 합니다. 가볍고 분필 같은 형태의 망가니즈를 사용해 관련 없는 실험을 수행한 후 캠퍼스 외부에서의 작업을 위해 몇 달 동안 떠나기 전 망가니즈가 묻어있을 유리병에 수돗물을 담아 남겨둔 채 잊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새카맣게 코팅되어 있는 유리병을 발견합니다. 이로부터 발견된 것은 수돗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산화 망가니즈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화 모델은 세포 외 이가 망가니즈 이온의 산화를 통한 전자 전달과 동화작용입니다. 산화는 여러 발현된 외막 복합체에 의해 매개되고 발생한 전자는 주변 세포질 운반체로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전자 흐름의 대부분은 산소 호흡 동안 말단 산화 요소를 통해 양성자 원동력을 생성하는 방향입니다. 나머지 전자 흐름은 역전자 수송 복합체를 구동하여 rtca 경로에 의해 매개되는 이산화탄소 고정에 필요한 낮은 전위전자 운반체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요약한다면 세포 바깥에서 망가니즈를 소화시켜 얻은 전자로 박테리아가 호흡과 에너지 대사를 한다. 곧 망가니즈를 먹고 살아간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망가니즈의 연관성은 조금 더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약 40억 년 전 생명체의 첫 징후가 미생물의 형태로 지구상에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지구의 초기 화학적 특성이 달랐다면 생명이 다르게 시작되었을 수도 혹은 전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전 바다의 원소 정보를 얻기 위해 40억 년 된 지르콘의 화학적 성질을 통해 광물 형성에 대한 유체 화학적 성질과 온도를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많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은 구리를 생명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원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리날라이트가 빠르게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아연 구리 바나듐을 초기 바다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금속 중 고농도를 이뤄 생명 탄생에 이용 가능했을 수 있는 금속은 바로 망가니즈입니다. 약 530도 보다 낮은 온도는 광물 형성 온도로의 모델 추정입니다. 이로부터 망가니즈와 철 니켈이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초기 효소처럼 말이죠. 바다와 망가니즈 그리고 철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해저 대부분을 덮고 있는 약 3조 톤으로 추정되는 망가니즈 단괴입니다. 지구 바다 속 4에서 6km 지점에는 초기 지구의 반응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화학 작용으로부터 망가니즈가 동그랗게 뭉쳐 만들어진 광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부 원소 분석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은 해저를 덮고 있는 것은 철과 망가니즈 그리고 유기 침전물들의 응집체라는 것입니다. 유기 침전물은 단순히 섞여 들어간 데 쉽지만 매우 신비한 비밀이 뒤따릅니다. 먼저 망가니즈 단계는 다양한 금속 원소가 뒤엉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전부는 망가니즈와 철입니다. 이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기술 개발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지각채굴이 더 효율적이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본격적인 망가니즈 단계 채굴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 채굴과 같은 작업을 거친 후 29년간 해저 생태계의 변화를 추적 분석한 결과 29년의 시간 경과에도 지형적 복구는 없었고 생명체의 회복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인간은 해저를 완전히 파괴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망가니즈는 언제든 주어오면 되는 단순한 자원은 아닙니다. 고대 지구의 생명 탄생과 해저의 망가니즈와 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연관성을 갖습니다. 바로 열처리를 통해 식재료를 구성하는 단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도록 만들며 갈색 색상과 풍미를 만들어내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요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화학적 반응인 마이야르는 해저의 퇴적 유기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마이야르 반응이 해양 퇴적물에서 발생해 단과 아미노산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제한되어 오긴 했지만 매우 차가운 해저의 온도에서는 반응이 너무 느려 유기탄소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망가니즈의 반응성 형태가 무촉매 제어에 비해 마이야르 반응을 최대 2배까지 촉진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산한다면 마이야르 반응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톤의 탄소를 해저에 매장하게 됩니다. 마이야르 반응과 망가니즈가 없었다면 생명체의 탄생도 없었고 이미 지구는 끌어오르는 뜨거운 행성으로 생명체들은 멸종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해양이 아닌 육상에서도 망가니즈에 의한 탄소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재에 갈색 색상을 갖는 질긴 고분자 구조인 리그니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의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망가니즈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망가니즈 매개 반응은 중요한 유기탄소 쓰레기 분해 경로를 조절합니다. 망가니즈 산화물과 유기화물 사이에서는 정정기적 상호작용, 수산화 음연을 방출하는 내부 리간드 교환 반응, 산화물층 사이의 물리적 트래핑, 산화물 구조 내 공침 및 분해된 패널 구조의 중업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과정이 작동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담자균문문에 속하며 아가리쿠스 버섯이라 광고되기도 하는 주름버섯류에 의한 리그니의 망가니즈 매개 효소 산화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2가 망가니즈를 3가 이온으로 변환하는 망가니즈 과산화 효소를 생산하며 이로부터 시작된 몇 단계의 과정을 통해 목재나 낙엽 등은 서서히 분해됩니다. 가을마다 산을 뒤덮는 모든 낙엽을 다 먹어치울 만큼의 곤충이 숨어있는 것인지 궁금하셨다면 그 비밀은 사실 망가니즈에 의한 분해였습니다. 환경에서 생명체로 넘어와도 망가니즈는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식물의 화학 반응이자 지구 대기 조성 유지 장치인 광합성의 시작은 망가니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포토 시스템에 의해 빛 에너지는 대사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식물에게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광개2의 첫 과정이 태양광으로 물을 산소로 변환하며 발생하는 전자를 이후에 다단계 반응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광개2에서의 첫 물분해 과정만을 들여다보더라도 다양한 산화수의 망가니즈 이온들이 총매로 작용해 광합성을 시작한다는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망가니즈가 없다면 지금의 식물은 모두 살아남을 수 없고 산소결핍으로 동물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망가니즈는 생리적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망가니즈는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식물 독성을 유발하여 식물의 광합성과 효소활동을 방해하는 중금속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망가니즈 과다축적은 잎의 인도라세트산 결핍을 유발합니다. 이는 기공개방 능력에 영향을 미쳐 기공이 잘 열리지 않게 되며 그 결과는 이산화탄소 유입이 제한되어 동화작용이 억제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광합성 없이 망가니즈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가 증가하며 활성산소가 누적되어 식물 세포들은 죽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과도한 양의 비료가 오히려 식물을 죽이는 이유도 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물, 특히 인간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망가니즈는 골밀도를 비롯해 다양한 인체 조절에 사용됩니다. 그뿐 아니라 망가니즈가 중앙에서 핵심적인 자리로 작용하는 효소도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망가니즈는 필요량 이상 과다 유입될 경우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바로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부터 광부들은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뇌 및 신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에 새롭게 추가된 망가니즈 노출 위험 직구는 용접공입니다. 망가니즈가 함유된 금속이 다양하기 때문에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망가니즈가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흡입되었을 경우 신경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증상은 단순히는 사지 강직이나 언어 및 표정 장애일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헌팅턴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어된 망가니즈의 도입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원소 중 무엇이 최고의 효과를 낼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표 질병이나 효과가 정해져 있으며 그 과정이 정확히 규명되었다면 인공지능의 도움은 뛰어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하나의 사례로 최근 등장한 것은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라는 활성산소종 제거 효소의 기능을 모사하는 인공효소 금속 성분에 대한 인공지능적 도입입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질환이나 세포 손상을 비롯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물질로 여겨지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대상 중 하나는 탈모입니다. 탈모가 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드로젠성 탈모증에 속합니다. 안드로젠 염증 또는 활성산소종으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어 탈모가 발생하는 셈이죠.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 모사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은 전이금속 사이오포스페이트 화합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망가니지가 사용된 경우가 최적이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가 고혈압 치료제이자 모발 생성 촉진 효과가 있는 미녹시딜보다 확연히 뛰어납니다. 저도 인공효소 연구를 하는 만큼 만약 탈모의 징후가 발견된다면 저는 망가니지 연구로 급선회할 예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망가니지의 가치는 이보다 더 큽니다. 자전거 프레임이나 매우 단단한 철강이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에서 망갈로이라는 표기를 본 적이 있다면 이는 망가니지 합금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순수한 철은 탄성이 부족해 사용할 수 없어 밀양에 탄소를 첨가해 강을 형성합니다. 여기 어떤 원소가 추가되는가에 따라 합금의 성능과 특징이 달라지는데 11에서 15%의 망가니지를 첨가한 망가니지강은 매우 튼튼합니다. 1882년 상용화된 최초의 합금강이기도 하며 그보다 특별한 것은 초내마모성을 갖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마음대로 깎아내고 구멍을 뚫고 변형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망가니지강의 단점일 정도입니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 매우 단단한 철강이 사용돼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철도 레일 그리고 건널목 부분의 금속은 단순한 강철이 아닌 망가니지강을 사용합니다. 쉼 없이 위를 오가는 무거운 철제 바퀴와의 마찰에서 마모되지 않으려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감옥의 철창 역시 망가니지강입니다. 줄톱으로 쇠막대를 잘라보신 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잘 잘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왜 이리 오래 잘라야 할까요? 네마모성이 엄청나게 좋은 망가니지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곳 예를 들어 금고나 대피소 등을 만드는 데도 망가니지강이 사용됩니다. 망가니지가 언제나 금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알루미늄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 분야였던 캔에도 망가니지가 소량 첨가됩니다. 알루미늄과 망가니지 합금은 쉽게 산화되어 녹쓰는 알루미늄이 낮은 pH의 탄산음료나 액체에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미량의 첨가가 만들어내는 결과 치고는 매우 크죠. 알칼리 건전지를 뜯어보셨다면 내부에 들어있는 검은색 가루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루가 마그네시아 니그레, 즉 이산화 망가니지입니다. 만약 망가니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급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알칼리 건전지로부터 다량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처럼 이산화 망가니지를 이용한 반고체 배터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화수도 다양했으며 사용되는 분야도 다양했던 망가니지의 이야기 중 가장 멋지다 생각했던 것은 대칭적인 기아 구조를 갖는 다층 껍질 무기분자의 합성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정팔면체 형태의 망가니지 클러스터가 위치하며 그 위를 12개의 망가니지가 이루는 6팔면체 형태의 클러스터가 둘러쌉니다. 그 위는 다시금 정육면체 형태의 망가니지 클러스터가 감싸고 마지막으로 팔면체 형태의 껍질이 뒤덮는 형태로 마트로시카 유사 망가니지 클러스터 구조가 단일 단계 합성 반응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모양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열 효과 물질로써 자기장에 노출되면 열을 발생시키는 등 독특한 특성도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구 생명의 시작이자 해양과 육상 모든 환경순환의 핵심 원소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에서 벗어난 원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생명체에 작용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탈모 해결의 희망이라는 것만으로도 망가니지의 가치는 향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